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m supposed to 라는 패턴인데요 우리말로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m suppo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포인트는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구요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한시에 엄마 마중 가기로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pick up my mom at 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pick up 하면 누구를 데리러 가다 또는 차로 태우러 가다 또는 마중 나가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 supposed to 다음에 pick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t one 하면 한시에 그래서 I'm supposed to 라는 패턴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supposed to pick up my mom at one 한시에 엄마 마중 가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그거 하기로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do tha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supposed to 다음에 to 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라는 것을 상대에게 완곡하게 또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supposed to do that 내가 그거 하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있다 그를 만나기로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meet him lat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supposed to 다음에 meet 만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later 하면 좀 있다가 있다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내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supposed to meet him later 있다 그를 만나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친구와 점심 먹기로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have lunch with my friend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supposed to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have lunch 하면 점심을 먹다 점심 식사를 하다 그리고 with my friend 하면 나의 친구와 함께 그래서 I'm supposed to 라는 패턴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에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supposed to have lunch with my friend 친구와 점심 먹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7시까지 거기 가기로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저는 I'm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 there by seve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supposed to 다음에 be be 동사의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be there 하면 그곳에 있다 그곳에 가다 그리고 by seven 하면 7시까지 그래서 I'm supposed to 라는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supposed to be there by seven 7시까지 거기 가기로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m not going to 라는 패턴인데요 의미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m not going to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포인트는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심 안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going to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eat lunch now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m not going to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to eat lunch now 지금 점심 안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볼 문장은 이번 모임 참석 안 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going to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attend this meeting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not going to 다음에 attend 하면 참석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this meeting 하면 이번 모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어디에 참석하다 라고 해서 attend 동사 뒤에 전치사 at이나 in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ttend 는 뒤에 직접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써 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to attend this meeting 이번 모임 참석 안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볼 문장은 밤에 야식 안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going to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have a late night meal 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not going to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late night meal 하면 야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맨 끝에 meal 대신에 snack을 써서 late night snack 해도 똑같은 뜻 야식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I'm not going to 하면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to have a late night meal 밤에 야식 안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 볼 문장은 오늘은 오늘은 외출 안 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going to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 out today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not going to 다음에 be 동사의 원형 be 를 썼구요 그리고 be out 하면 밖에 나가다 밖에 있다 외출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not going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to be out today 오늘은 외출 안 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 볼 문장은 그 코트 사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m not going to 뭐 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y that coat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m not going to 다음에 b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oat 하면 coat wet to 겉옷 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I'm not going to 동사 원형은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m not going to by that coat 그 코트 사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구요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 시에 엄마 마중 가기로 했어 I'm supposed to pick up my mom at one I'm supposed to pick up my mom at one I'm supposed to pick up my mom at one 내가 그거 하기로 했어 I'm supposed to do that I'm supposed to do that I'm supposed to do that 이따 그를 만나기로 했어 I'm supposed to meet him later I'm supposed to meet him later I'm supposed to meet him later 친구와 점심 먹기로 했어 I'm supposed to have lunch with my friend I'm supposed to have lunch with my friend 7시까지 거기 가기로 했어 I'm supposed to be there by seven I'm supposed to be there by seven I'm supposed to be there by seven 지금 점심 안 먹을 거야 I'm not going to eat lunch now I'm not going to eat lunch now I'm not going to eat lunch now 이번 모임 참석 안 할 거야 I'm not going to attend this meeting I'm not going to attend this meeting I'm not going to attend this meeting 밤에 야식 안 먹을 거야 I'm not going to have a late night meal I'm not going to have a late night meal I'm not going to have a late night meal 오늘은 외출 안 할 거야 I'm not going to be out today I'm not going to be out today I'm not going to be out today 그 코트 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buy that coat I'm not going to buy that coat I'm not going to buy that coat I'm not going to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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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